뭐야 매칭해야 돼? 한명 설마 에이 설마 눈치 없이 끼겠어? 에이 설마 야 여기선 주먹질 할 수 있어 대박 갓겜인데? 어 다른 플레이어 대기중이래요 어 싸우나? 형 선을 다 다른 방에서 시작하나봐요 근데 왜? 너 방 어디야? 나 꼴대가 있거든? 꼴대 4개 있어 방 2개만 열 수 있어요 나도 2개만 열 수 있어 뭐야 이거? G 그 다음 다시 신을 수 있어 뭐야 다시 못 신어 이 게임? 아 지금 그거 시작 안 해갖고 무한으로 던질 수 있어 시작 안 해갖고 어 그러네 여기 존나 뿌려놔야겠다 야 2하면 문 열리는데? 방? 네 열렸어요 컨트롤 앉기 시프트 천천히 걷기네 형이랑 저랑 같이 있나 보네요 근데 모습만 안 보이나 보네 그런건가? 매치 시작 매치 시작 왜 시작이 안 돼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이 빨개 벗고 있는거 누구노 어 이놈부 시끼 다 벗고 있어? 왜요? 얘 너 다 벗고 있네 어 그럼요 여기 뒤에 보자 위에 보면은 위에 봐도 전혀 모르겠구요 여기다 와! 야!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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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닫아 어떻게 닫아 이거 못 닫는거 같애요 왜 준협이 갔는데 절로? 어 야 여기 뭐야? 야 이 새끼야 자 신발 던져봉 열어줘 문 열어줘 야 공 떨어진다 문 열어줘 문..문이 안 열리는데 여기? 문이 안 열려 거기 즉사방인거 같은데? 태용아 길 여기인거 같아요 여기 던져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 죽으면 게임 바로 끔쓰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어 거기 즉사방이었나봐 오 야 뭐야 뭐야 야 사람이 튀어나왔어 어 뭐야 준협인데? 내가 준협을 살렸대 왜 이 형이 갑자기 부활하셨어 아 여기 부활하는 공간도 있나봐 워 갓겜인데? 워 갓겜 된다 야 나 신발 없어 야 이거 신발 다시 못줍는다 아닌가? 어! 신발 죽을 수 있어 앉아갖고 2키 누르면은 나 신발 적어올게 야 가지마 가지마 누가 받아 함정이에요 여긴 나 신발 적어올게 거기 함정이야? 아니야? 거기 느낌표 돼있는데? 여긴 누가 받아 함정이에요 야 여기 신발 던져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기로 갈까? 어 그래요? 장만여서 신발 좀 줍고 올게요 오케이 내가 먼저 가볼게 시체에요 형 신발이 있어요 아 진짜? 네 야! 여긴 아닌거 같은데? 아 돌아다니네요 형 투명한게 여기 뼈있잖아 뼈 사람 죽을 때 야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 뭔가? 어 여기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돼 그러면? 그러니까 우리 갈수있는거지 여기 둘쯤 하는데? 반대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저기 즉사방이었잖아 이 둘쯤 한군데를 뚫어야 되는데 신발 던져봐 일단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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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봤어? 거기? 여긴 들어왔던데잖아요 어 왼쪽 하단에 보면 돼있어 야 여기 신발을 던져봤는데 멀쩡하거든? 스읍 들어가도 되나 뭘? 아 여여여여여여기 즉사방이야 해골 떴다 해골 떴다 해골 떴다 갈수있는 데가 여기뿐인데 그러면은 아씨 저거 피해서 가보다가 이끄요옷 야 암정이다 야 이 씨발 빨리빨리 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안돼 죽으면 안돼 어 근데 여기도 위험해보이는데요 형 야야야야 느낌이 보여 느낌 보여 함정 함정 여기 즉사방인데 여기 빨리 나와 야 여기 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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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와요 여기로와요 야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야 여기에요? 어 여기야 여기야 만약 팽이 돌고 있어가지고 야 나 같이가 나 무서워 여기 근데 올 때 함정있다? 근데 내가 함정 처리해놨어 모루 그 지도보면은 거기서 어 그쪽으로 나와서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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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는곳 친구야 빨리와 팽이 온다 오케이 이거는 다른 스테이지도 이따 들었는데 5층까지 있댔어 이거 간다 있구요 야 여기 신발 없는데 나 여기서 하나 보충해라 이게 하나 있다 시체 둘째 다 있어요 나 한 짝 없어 어디서 신발 저거 시체에 바래요 야 씨 야 씨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니지 어떻게 함? 컨트롤 야 태웅아 이거 아닌거 같지? 야 이거 아닌거 같은데 여긴 누가 봐도 직사방인데요 그 가운데 점프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? 어 야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 어 야 이거 뭐야 여기도 직사방 여기도 직사방이야 어디로 가야돼? 여기도 직사방 여기도 직사방이야 어디로 가야돼? 아무것도 안떠요 여기? 안전하대 와 존나 쫄리는데 느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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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야 씨바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어 이거 풍선 폭탄 터졌다 야야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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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함정 없고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? 그러면은 자 던져봄 신발 안전? 안전? 오케이 안전 와 다행이다 안전? 안전? 안전 여기 신발 하나 더 있네? 바늘이 아래에 있는데 왜 안전이지 근데? 떨어지면 죽나? 바늘로? 이거 어디? 여기도 안전하네 오 안전 거기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볼까? 여기 너무 쫄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안전 안전 자아 신발 던져서 알아내서 어 신발 두개 안전하네요 어 그래도 안전한데 잘 찾고 있어요 형 저희 그거 시리즈 두개 전인가? 어 이게 갑질이네 원앨비에서 어이 씨발 이거 나 아까전에 맞았었는데 이거 모르고 이거 뭐야? 어 여기 원앨비에 너무 갑질해 신발 바로 앞에 던지고 먹으면 되네 그냥 멀리 던질 필요도 없이 그 요번에 나온거 아니야 직사방 씨발 저게 문 열어서 준협아 내가 너 살렸던 것처럼 나중에 살려줘 어 나 개곳인가 봐 성현아 이거 봐봐 받아먹기 한 거 봤어 야 그 저거 느낌표 뜬 데 뚫어야겠는데? 저거 저거밖에 없겠다 앞이냐 오른쪽이냐인데 가자 앞이냐 왼쪽이냐 어 모루 모루 떨어졌다 저거 거기도 미사일 뭐야 토 별로 안 오네 저거 오야야야 손 날라다닌다 준협아 안전하네요 어떻게 왔는데 야 위에 뭐 있잖아 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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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 레이저 여기 안전해 화이팅 아 여긴 개복치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애들이 오오오오 이렇게 하나씩 일단 열어봅시다 저 모루 맞아봤는데 피 한 15 그 정도밖에 안 달더라 한방에 안죽어 야 저거 뭐야 뭔가 뭔가 쫙 지나가는데 여기 안전해요 방금 여기 검은색깔 뭐 했었어 있었어 어 그치 뭔가 삭하고 지나가 야 저거 저거 앉아갖고 먹으면 저거 뭐 올라가던데 준협아 너 피 달아서 먹어 어떤거 저기 저기 박스에요 태형이 앉아있는 곳에 저거 먹을 수 있더라고 오오오 어떻게 쓴 그거 먹으면 자동으로 아아 저거 쓰는거구나 붕대질 오호호 몰랐구요 오오오 어 트랩이라는데 난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뜬다 그냥 죽기 전까진 보였는데 오우야 여긴 가면 죽겠다 아 저거 아까 전에 봤던 거기네 가도 되겠는데 신발 던진데 아무 이상 없는거 아니야 지금 네 저기 또 있다 애들아 저거 가방 어 여기 출구 아니에요? 아니야 출구는 땅바닥 뚫려있어 아 출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? 뭔일 없죠 어 여기 붕대있다 하나 먹어라 어 아 네 어 형 체력이 저보다 더 없으신데요 이제 준협이 두개 먹었어 어 준협 풀피가 이제 쓰니까 버리네 이거 이제 정면 왼쪽 그리고 맨뒤 그렇게 있는데 어딜까 여긴 아까 전에 열어봤던 곳 거기도 열어봤던 곳 저 뒤편이네 아 잘못 왔다 그러면은 뒤에 한조리 아예 쫙 우리가 안 가봤어 아 오 함정 튀어나온다 근데 저거는 별거 없는데 저거 위에 있는게 문제더라 왜 저거 맞으면 존나 뒤져 그냥 저거 잡힌 상태로 저 벽에 있는 저 가시에다가 그냥 사람 몸 갖다 대던데 저거 아 무빙하면 피할 수 있을걸 오오 돌아가서 차라리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돌아가죠 어 좋은 선택 어 거길 가요? 저 느낌표, 야 느낌표 있는 곳에 저거 안 했는데? 우와 저거 안 닿네? 어 앉아가면 안 닿네 풍선있다 풍선이게 저거 폭탄이야? 터지면 피 달아? 나 스쳐서 피 달았어 야 너 앉아있어야 돼 앉아야 돼 앉아야 돼 네네 저거 사라지면 안 나오더라 여기 아까 열어봤던데고 여기 안 열어봤던데 오오 죽었어 나 그럼 살아나나? 안 살아나네 허잇 나 언제 살아나노? 어 나 살아났다 어 어 예토전생? 야 살아납니다 내가 체리했다 야 나 신발 한장 없어 어 괜찮아 가다 먹으면 돼 가다 먹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완전 예토전생이네 저기 신발있다 일단 다 하나씩 열어보고 이상 없음 여기다 한번 던져봐 신발 신발 먹어 여기 상현아 여기있어 어때요 여긴 저기 던져봤는데 아무런 그게 안뜨는데 아 그래요 뭐하고 있는데 정답이 원 지금 하프 데드하고 있어요 재밌어? 방탈출 게임 괜찮은데 해보니까 어 원은 원은 그렇게 똥게임인데 얘는 왜 이렇게 갓견댔지 그니까 어어 씨발 내 신발 와 원이랑 너무 차이나는데 진짜 야 야 씨 여긴 아니다 뭐에요 이게 뭐 아까전에 뭐 철창같은거 떨어졌어 철 떨어지는데 야 여기도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여긴 뭐야 이게 물집혀서 태호중이나보다 여기 얘들아 일로와봐 어 거의 즉사방이네 그래 재밌게 아니 제가 어 어 괜찮나봐요 박스있는거 보면 내가 신발 엉 기멍티 쇽쇽쇽 야 나 봉대 두개있는데? 봉대 못주나 이거? 나도 두개있어 아 그래? 저도 하나있어요 어 뭐야 신발 내 신발 문제없어 오오 야 여기 아니다 가운데 와우 어 내 신발 오케이 하나 나이키 슈즈 나이키 멋디 어 레이저 즉사방은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 딱 레이저네요 이거 피해서 점프하면 피할수있나 저거? 아니야 아니야 여기 뭐가 막 올라와 와 야 가면 X될 뻔했어 여어씨 뭐에요 저게 모르겠다 어 전 가면 안되네 저거 함정 한번 발동하면 멈추지 안 멈추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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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못가 못가 여기 여기 못간다 여기 못가는 방에다 어 여기만 피하면 될거 같은데 이건 신발 아니 신발 왜이렇게 멀리 던져 가까이 던져 땅바닥 보고 여기서 던지면 툭툭툭하면서 가 나 피하는건 안 어려울거 같아요 가자 아씨 여기 아니야 아 가시바시네 어 야 야 출구 출구 어 출구다 오호 금방금방 하는데? 오오 4층이야 벌써 신발에 신발 없는 사람 있어? 여기 밑에도 신발 있어 어 어 어 존나잘하는데 우리 어 처음하는데 잘하는데? 오우 야 이씨 철창 어 괜찮네 그렇게 슬라이스 되는거에요? 저거 가면은 죽어 그냥 썰려 그냥 와우 여기 못가겠다 너무 힘든데? 야 저거 뭔가 움직이는데? 빨간색깔? 왠지 가고 싶지 않아 저게 너무 무서운데? 오오? 여기도네? 여기도 직사방이다 여기도 가면은 슬라이스 된다 여기 방갈죽대 방갈죽 어디로 가야되냐 잡아봐야겠네 그냥 어디를 뚫어야 되는데? 어디를 뚫어야 되는데? 내가 하신발 던지지마 내가 던질게 내가 던질게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은데요? 말짱? 어 여기 어 여기 안된다 여기 방갈죽이다 여기 여기도 여기 위험해 여기 어 도끼 도끼 돌아다니네 도끼 돌아다니네 저거 무빙으로 피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딱히 가고 싶지 않아 아 신발 못한지네 둘이 던질지 모르네 덜리는거에 기술자야 돼 어 여기 뭔가 용암이 있다? 땅바닥에 어 여기 형 레이저들 레이저들 뭐 이렇게 던져서 먹으란 말이야 함정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대충 던져 안 돼 신발 아깝단 말이야 대충 던져 그냥 네 몸 던져라 그냥 대충 대충 살아 오 네 신발 벅으로 사라졌는데 아니 여기 있어 왜 여기 왜 이렇게 함정이 안 보이지? 던져지마 내가 던져 신발 하나 잃었어요 아이 남들 신발은 막 땅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없음 여기 아까 그냥 봤나? 아 레이저구나 여기 여기 문제없음이야 나 들어간다 오케이 한 명씩 들어가야 돼 이거 혹시 몰라 즉사방일수도 즉사방 어쩔 때는 사람 다 들어와야 되더라 오 어 오 그렇지 터득했구나 드디어 근데 씨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비켜봐 내가 던져줄게 오 야 너 신발 빙글빙글 도는데 뭐야? 이게 바로 스킬이다 이 말이야 내 화면에서는 막 빙글빙글 오 이렇게 먹고 씨바 싹 나오고 하하하하 얌체 기술 오졌다 이거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빙으로? 혹시 모르니까요 여기 또 한번 던져보자 아 뭐 한 멀리 있어요 그러네 어디가 너 따로 있네 여기다 함정 발동되네 근데 저거 별거 없잖아 이거 용암 뭐에요? 열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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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즉사방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소 어어 어어 씨 야 용암이 득실득실하구만 뭐냐 이거 레이저 왜 이렇게 빨라? 책이 이거 시야 가린다 거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곳 워드 그럼 이리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디로 가야 될까? 여기로 가볼래? 중간에 점프만 잘하면 될거 같은데 우리 다 한군데씩 위험한데 가볼까? 여기는 갈 수 있나? 흐흐흐흐흐흨 여긴 좀 아니에요? 저거 완전 미사일 엄청 많은데? 여기 안전해 몸으로 들어왔는데 안전해 여기 안 안전해 안 안전해 안 안전해 안 안전해 안 안전해? 3종이 있어 3종이 있어 3종이 있어 야 맵이 맵이 여기 엄청 넓네 엄청 넓어요 반대편에도 엄청 있는데 아 형 저 형 빈사상태됐다 죽었는데 진협이 죽은 거예요 어떡하지 딴 데로 가서 아 여기 물로 바닥 물로 돼 있길래 나 이번에도 물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죽었어 신발 안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씨 여기는 좀 힘들구나 한 마리나 나 신발 없었는데 네모까지 사라주렴 오케이 갈부만 하자있냐 여기? 가봐 한 번 왜요? 야 인형폭기 들어간다 형 형 거기 기계에 있어요 야 씨 뭐야 이거? 용암인데? 못 나가는 데라 형 엄청 돌아오셔야 돼요 문 계속 열어드릴게요 저거 야 뒤로 더 가면 죽는다 아 살았다 아 그렇게? 아 잘하셨어요 아 살았다 맥이 아까 전에 안전한 방 신발 던져봐 내가 알려준 기술을 써봐 충분히 이건 갈 수 있어 여기 돌이깨 있네요 뭐야 이거? 용암 외지네 못 가 못 가 못 가 빠지신 돌이깨 나 빼고 다 살아있네 나 빼고 다 살아있네 열어보쇼 이건 뭐야? 나 왜 점프맵이야? 용암 또 뭐야? 저 뒤에 열어보냐 뒤에 용암 뭐냐? 여기 들어가면 직사방 같은데 여기 문 안 닫히는 거 보니까 어 닫혀 저기 안쪽 방 확인해 보고 싶은데 쓰는데가 여기만 있진 않아요 형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가지마 가지마 우선 따르게 가볼게요 형 뭐야 어디 김표 떴어 뭐야 여기에 떠있는 게 돌이 아니라 해골이네 어 야 직사방이다 여기 직사방이었어 우와 신발 각치기 해졌다 신발 각치기 해졌다 아이씨 왜 안 좋아져 좋았어 좋았어 뭐야 뭐가 튀어나와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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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튀어나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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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거 빼고 없는 거 같은데 뭐가 막 튀어나와 개 무서워 우와 뭐야 형이랑 나 앞으로 좀만 더 가봐 내가 봐줄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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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전 모드로 이거 앞으로 더 가봐 더 가봐 문 근처까지 가봐 오 야야야야 수고하셨어요 엘반데?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매우 아픈데 어 눈뽕 나 눈뽕 당했어 못 찾으셨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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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뽕 말고 없어 눈뽕 말고 없어 그 뒤에 옆에 1백 오케이 못 찾으셨죠 어 못 찾았어 여기 던져봐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안전 안전 오케이 앙 오케이 신발 하나 더 늘어놨다 앙 기멋디 안전해 탄탄대로다 오케이 좋았다 ㅅㅂ 던나 위험해 보이는데 어 어잉 빨리 나가서 날 살려줘 아 즉사맵은 문이 닫히네요 맞아 그냥 앞으로 일자로 쭉 가야되는거 같은데 이제 무섭다 쭉 가는걸 야 ㅅㅂ 여기 즉사망이다 꺽자 턴하자 턴 왼쪽으로 턴하자 야 여기 봐봐 여기 X나 웃겨 이거 책 떨어진다 이제 야야 태형이 어딨어? 아 태형이 반대편에 있구나 책 떨어져 여기 이제 책 떨어져서 태워죽이는거야 이것만 피하면 된다 이거 저것만 조심하면 갈 수 있을텐데 여기 어 빛나는거 지금 문 열여고 바로가자 문 열여고 바로가자 문 열여고 바로가자 저희 제대반님이 오셨네 어 뭐야 여기 아까전에 봤던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피해 피해 빨간군다 빨간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 앉아주고 샥 심알 던져봐 심알 던져봐 심알 던져봐 아직 멀어 뒤에 바로 뒤 바로 뒤 바로 뒤 오케이 뚫었고 여기 아까 전에 봤던 데 아니야? 어 그건 갈 필요 없어 못 가 못 가 어 거기로 가야 돼 이제 어우 야 갑자기 뭐로 볼 때마다 깜짝 놀라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거 지나가면 가자 이거 지나가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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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 어 뭐야 팽이 팽이 말고 없겠지? 나 믿어? 믿어? 아 반대로 턴에서 어우 무서워 여기면 딱 출구가 오와우 예에이 어 출구 찾으셨어요? 유후우 제일 오른쪽 하단 저희까지 언제 가요? 야 우리 이제 마지막이야 뭐야 마지막도 있어 이거? 이게 5층이 마지막이야 끝난 거 아님? 우리 5층으로 왔으니까 끝나야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어차피 여기가 마지막이야 자! 어우 시이이이이 직사왕이었어 들어갈라 했는데 개 깜짝 놀라구 나 이제 신발없다 주려봐 나 몸으로 때워야돼 이제 아뇨 나 신발 한개있어 오케오케 여기 없어? 가도돼? 알았어 아뇨 가면 안돼 가도되네 이거 말고 없겠지? 신발 던져볼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태용아 너 왜 이렇게 피가 다냐? 죽었어요 왜 죽었어? 죽었어요 내 신발 주워야돼 어떡하냐 우리 둘 다 신발 없어 준엽이 신발 하나 나 신발 9개야 형이랑 같이 있을걸 그냥 형이라랑 같이 가야겠다 응 여기š 절대 아니고 여기 절대 아니고 빨리 와 빨리 말만 야 거의 즉사망이야 갈 때 가더라도 붕돼 안 한 괜찮잖아 아씨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공대 하나는 괜찮잖아 야 이거 위에 이거 위에 위에 놓 이거 위에 놓 쉴 곳이 없어 내 신발 주워가 쉴 곳이 없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흑이는 가능하다 아야씨 아 이거 신발 두개는 태형이가 살아왔어야 되는데 아 신발 0개였어요 아 그래? 까비 네 나만 믿어라 이말이야 사람은 깡이다 오씨발 신발 두개 됐네 오케이 네 앙 오씨발 뭐야 대포가 있어? 미친 피했다 새끼 빠른데? 오 오씨발 아 나 멀미나 더 못하겠다 이제 아아 처음 시도에 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아 아깝다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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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나 멀미나 더 못하겠어 이제 뭐야 저 승민 저 뭐 상자 주지 않아? 뭐 승민이? 네 승민이 들어왔어 이거? 언제 언제 들어왔어 어디에? 이제 가야돼 아니 그거에요 뭐? 뭐야 디스코드에 들어오셨다고 저거 저거 주환이형 아니야? 아 그래요? 와 울트라 레어 바지 얻었어 나 이거 군복이네 밀리터리 이거 헤어스타일이 문제였던거야 헤어스타일이 바꾸면 아이씨 셔츠 벗어 아 나 이게 낫겠다 그럼 둘이 해볼까? 야 난이도 왜 이렇게 높냐 이거 근데 떼다고요? 저는 이제 삭제할거에요 안돼 한판만 더 해 네? 아 나 클리어 하고싶어 아 아 알았어요 이거 조금 적게 못하나 대신 아니다 자 이거 클리어 목표 하지말고 오스테이지 목표까지만 하자 어 네 다시 갔던거 할 수 있겠지? 아 근데 이거 매칭이 안되는 아 매칭이 안되는건 좀 좋네요 사람이 없어서 매칭 안되는거 아닐까? 너가 문 열었어 지금? 네 저요 너가 문 여는게 보이는데? 문은 열리는게 보여요 근데 사람이 안보여 어 매칭중에는 아 아 아 이거 이거 대기방 이거 농구 이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이 게임 신발농구 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대 원은 그렇게 똥겜인데 얘는 왜 이렇게 갓겜이 돼 진짜 어 어 어 사람 들어왔다 어 이거 이러면 좋지 깰 수 있는 확률이 증가됐다 어 두 명 들어왔다 깰 수 있는 확률이 증가됐다 게임을 하는 갓사람이 있단 말이야? 진짜 할 것도 그지같이 없으신 분들 야 너무하다 말 어 어 이분 바지 이쁘신데 이걸 왜 할 수 있느냐면요 형 어 형이예요 뭐 아 이거 너구나 야 너 뒤에 신발 하나 있다 아 붕대 너 하나 먹어라 나 붕대 하나 있어 네 어 여기도 없나봐요 어 있네 어 잠깐만 무슨 레이저? 어 아 붕대 어 어 빈결빔이에요 동결빔 근데 이거 피하기 쉬워 본대 본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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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했네 그리고 누구 신발 하나 잃어버렸는데 형 일로 갈 필요가 없는데 당장 왜 저희랑 가까웠는데 어 저기 사람이 저기 있다 원은 쉬워요 원은 쉬워 원은 쉬워 원은 그 대신에 스테이지가 너무 작던데 스테이지가 작아가지고 찾는게 쉬워요 어 와 이번에 점프한다 와우 왜왜 밑에 있지 어? 벌쳐졌어? 고인물인가? 네 빨리 저럴 쪽 가야겠다 후 고인물인가? 또 미니 초고인물인가? 안녕하세요 뭐함? 그거 하고 있어요 하프 데드 2 뭔지 모르겠다 픽셀 페인트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너무 없더라구요 너가 던져버라 어? 나 신발! 신발 못 챙겨왔네? 밥이나 먹을까? 됐다 못 챙겨왔다 난거지 애들은 재환이 형은 왔다 가셨고 조환이 형은 후트하고 있네 아까 전에 빡치셔갖고 조용히 있습니다 이제 빡종했나? 그 모넌을 4시간 걸려서 싸게 샀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거 줘가지고 뭐 줬길래 환불은 해주기로 했는데 러시아 거라서 못 킨대요 켠다고? 이거 뭔 소리야 그니까 러시아 그 에서만 할 수 있대요 게임을 아하 에반데? 그런데 스팀 라이브러리에 벌써 저장이 돼서 에반데? 뭔지 아시죠? 흐흐흐흐 못해요 그니까 에반데? 야 찾았어 개빨라 야 이것도 바람이다 이것도 함정 환불도 안되는거 아니야? 그런 돈만 그거 오 야야 넘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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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돈은 주기로 했대요 그 판사람이 아하 야 클리어 하겠는데 저 사람들? 개 잘하는데? 이런 이런 게임은 고인물이 있네 저 여기 아무것도 없나보다 저희 너무 떨거지에요 아니 우리도 그래도 5스테이지 까진 갔었다고 아 넌 못갔구나 미안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여기 떨어지면 죽는거죠 여기 신발 한 짝 있다 오케이 나 신발 어디요? 신발 새 거 하나 먹었다 나 있는 곳에 그런데요? 거기 있어 어 어 야 나 신발 이 밑으로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줘? 응 못 줘요 물 속엔 가시인데? 신발 가버렸어요 간다 가버렸 책 떨어졌고 그리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? 점프로 쫙 피해주고 신발 자 아무것도 없고 들어가 와우 벌써 터졌어? 어디야 야 진짜 엄청 아래로 가야 되는데 너무 너무 반대쪽인데요 가는 순간 이제 저 사람들이 깨지지 않았을까?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 딱 갔는데 저 사람들이 깨지고 난 거지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왜 안 돼요 형 여기 안 돼요 전기 짜리 짜리 사건만 이거 다음에 즉사방이에요 심지어 ower ensure Artemis 청왕 형 신발 갖고 가세요 신발 어 그러네 나 신발 왜 하나밖에 없지 아니 몰라 옆에 있는데 나중에 또 좋을 날이 오겠지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끝에구나 야 죽었다 고인물 한명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어 밀린다 오 밀린다 어 바람은 진짜 어 별거 없지 않네 좀 지나가셨어요 어 저 속도가 느려 전기가 휴 한대도 안맞고 왔다 짜자잔 어 한대도 안맞고 왔다 오 여기 바늘함정 가시함정 이거 어때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이건 못가요 용어에 빠지면 좋는데 어떻게 갔어 이사람 전 저거 포기 돌아가요 형 돌아갈 수가 없네 자 잡아 안전 야 안 안전해 보이는데 저거 산성비 아니야 안 안전해요 네 산성비 맞아 그냥 여기로 가야되다 와요 신발 다 날렸는데 어 응 잠깐만 나 일로 왔어 와 씨 너무 아픈데 이거 형 저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어 네 즉사방이에요 아 너 그 밑으로 빠졌구나 아 얘네들 이런데 어떻게 뚫고 간거야 미쳤어 근데 그거 알아요 저 살아있어요 어 내가 살릴 수 있어 내가 못 살려요 불 붙었어요 야 졌댔다 이거 어떻게 가 저쪽 출구 출구 나 체력 45 남았는데 우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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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노 씨 발 으으으으캐우캐가노 으으으 캐가노 어홉 으흐으 으흐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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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어 뭐야이건또 이건또 뭐야 또 여기 바람소리 나는데? 와 와 미쳤어 미쳤어 여기가 이 게임이야? 놀라 힘들어요 야이씨 X됐다 여기 왜 왔냐 여기 왜 왔냐 여기 왜 왔냐 잠깐만 잘못 왔다